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란, 김호란 북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란은 김호준 방송에 무려 지난 한 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4회나 출연해서 아주 황당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김호준은 이런 김호란을 모셔놓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호란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던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호란은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당시에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 또는 화이자 모두 나는 가격도 비싸다 하는 주장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고려계에서는 김호란 임명을 놓고 여전히 정부와 방역당국이 친정부 성향의 뚜렷한 일부 전문가 얘기만 듣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은경질명관리청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호란의 남편이 지난 총선에서 양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역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호란 기획관은 백신이 아닌 방역을 담당한다면서 백신 관련 발언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백신을 분리해보는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김호준의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 13일까지 무려 54차례나 나왔습니다. 김호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다스베이다이도 10여 차례나 출연을 했습니다. 김호준은 작년 3월 김호란 기획관에게 설명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칭찬한 뒤에 거의 매주 김호란 기획관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기간 김호란 기획관은 현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국민이 코로나 이해에 기여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코로나 이해를 방해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란은 작년 2월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고문을 지르면서 이번 코로나는 메르스와 달리 환자들의 정상이 심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달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다수 방역 전문가의 입장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호란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는 것을 또 옹호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김호준이가 라디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에 관련해서 보수단체 집회의 8.15발이 맞죠? 라고 묻자 김호란은 그렇다라고 동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권 입맛에 맞는 답을 하고 있고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청와대에 앉힐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의 관심은 지금 방역보다는 정부의 입장에만 중심이 방점이 찍혀져 있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호란은 백신 수급을 서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0일에도 김호준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밖에 백신 확보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다 또 화이자 백신을 계약해놨는데 더 좋은 게 나오면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부 방침, 정부 지지를 하는 발언들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김호준은 화이자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요원은 없다라고 말짱구 쳤습니다. 김호란은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고 집단 면역이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호란의 발언은 여당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호란의 주장을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문 성량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호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인사를 코로나 컨트롤타워로 쓰다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계 부회장은 김호란 교회과는 일관되게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교정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자기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런 사람을 앉혀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과학이고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이건 안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올바른 사람, 되도록 말하는 사람, 분석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로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갖다 놨다. 이것 자체가 정말 문재인의 코로나에 관한 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정치방역 성공을 자축하는 인사다 또는 의학의 정치화의 앞장선 분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학의 정치화 정말 큰일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김호란 기획관을 임명한 것은 향후 방역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고려나 살인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표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청와대가 질병청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 위에는 없었는데 그 위에 다시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김호란 과거 발언을 문제삼고 야당은 문제를 삼으면서 김호란 기획관의 청와대 행은 남편이 총선에서 낙선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발언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 배경이 있다. 바로 남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양산갑에 출마했던 이재영 씨인데 낙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김호란을 청와대에 기업한 것이 아닌가. 또 이걸 노렸던 것인지 김호란은 줄기차게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셔어 가지고 계속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주로 54회나 지금 김호준 방송에서 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역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소리를 듣는 게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한두 분이 아닌데 정말 청와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